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71페이지의 콘크리트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절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결합체인 시멘트, 대표적인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이, 골지죠. 이 골지하고 혼합을 해서 물로 배합을 한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시멘트가 있겠죠. 시멘트가 바로 결합체 중에 하나예요. 물과 반응에서 골지를 결합시키는 재료가 결합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시멘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골제가 있다. 골제는 두 가지 개념이죠. 장골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 장골제, 모래를 갖다가 이야기하죠. 장골제, 바로 모래를 장골제 또는 쇄골제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굵은 골제, 자갈이죠. 그래서 이걸 조골제라고도 합니다. 조골제. 조골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자갈, 이것을 골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혼화재료를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혼화재료. 혼화재료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을 목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넣는 재료들이 혼화재료예요. 그런데 이 혼화재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혼화재, 아이자 재자인 재료재자인 혼화재가 있고 그리고 혼화재, 의자 재자인 약품재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품이에요. 약품으로 넣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얘가 다량 사용해. 이 혼화재 재료로 투입하는 게 얘가 다량 사용해요. 그리고 혼화재, 약품으로 넣는 것은 소량 사용해. 이거는 다량이고요. 이거는 소량 사용해야 돼. 소량.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량 넣고 약은 적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용적계산 시 우리가 혼화재, 두 가지 중에 얘는 용적계산에 포함시켜요. 용적계산에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 반면에 얘는 용적계산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용적계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재료를 찾으세요 하면 다 외우면 힘들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돼요. 의자, 재자. 이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A재다, 공기연행재다. 그럼 만약에 A재 하면 이 약품재자가 들어가요. 뭐 유동화재 해서 이 재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다 예요. 그러면 기타 재료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멘트, 이 시멘트는 혼자 반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물, H2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 반응을 수화반응이라고 표현하면 수화반응 또는 수화작용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수화작용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차이 나요. 그러면 수화반응에 의해서 응결, 경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응결, 경화. 그러면 응결이라는 것은 초기에 겨우 형상을 갖추기 위해서 응키는 작용이 응결 개념이 되요. 응결, 응결이고 경화는 그 응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뒤에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경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화. 그러면 얘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데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것을 경화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경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수화반응에서 생기면 열이 발생합니다. 40몇 도까지 생기는데 수화반응에 동반되는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수화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수화열 이렇게 표현해요.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빠를수록 바로 열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71페이지에서 시멘트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해놨습니다. 현대적인 시멘트는 1824년 영국의 조세프 앞뒤는 사람이 이 시멘트를 만들어서 특허낼 때 포틀렌트 시멘트라고 특허됐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포틀렌트 시멘트라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통 포틀렌트 시멘트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반응을 빠르게 한 것이 조강이에요. 느리게 한 것은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가 10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조강 포틀렌트 시멘트하고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는 간략히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강, 조강 포틀렌트 시멘트는 반응을 빠르게 해서 빨리 강도가 나오는 것이 조강이에요. 조강, 그 반면에 반응을 느리게 해서 열이 적게 생기고 서서히 강도가 나오게 한 것이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강은 경화가 빠릅니다. 얘는 경화가 빨라요. 경화가 빠른 반면에 얘는 중용열 경화가 느립니다.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발생열이 얘는 많이 생기는 거죠. 얘는 적게 생기는 거예요. 발생열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수축에 의한 건조수축이나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수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균열이 생겼죠? 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것은 건조수축균이 적게 발생하는 게 바로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장소도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강 포틀렌트의 빨리 강도가 나오니까 긴급한 공사나 긴급한 공사나 아니면 겨울철 공사였죠? 이런 동기 공사. 겨울철 공사를 동기 공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차체적으로 열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일정 정도 온도가 돼야지 콘크리트 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는 이런 큰 콘크리트의 이런 땡공사 같은데 땜에 균열 가면 안 되겠죠? 땡공사나 이런 터널 같은데 터널이나 아니면 이런 메스 콘크리트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 콘크리트라고 표현합니다. 단면이 큰 콘크리트 이런 데는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 때 중용열 포틀렌트 시멘트가 나온 거예요. 기억을 해두시면서 근데 이제 시멘트의 72페이지 상단에 참고해 보면 시멘트의 분말도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시멘트의 분말도 이 분말도라는 것은 가루는 분말도로 나타내죠. 가루 제품들은 그러면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기억하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아주 작다는 거죠.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미세하다는 게 미세할수록 분말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게 되면 그래서 표면적이 늘어나죠. 반응이 빨리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그래서 이겁니다.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입자차 한 게 맞으니까 표면적이 증가돼. 그러니까 당연히 수화 반응은 빠를 수밖에 없죠. 수화 작용이나 반응은 빨라죠. 수화 반응이 빠르다는 것은 경화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는 거죠. 경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경화가 빠릅니다. 경화가 빠르니까 강도가 잘 나온 거죠. 조기강도가 우수한 거예요. 조기강도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조기강도, 빨리강도가 나오면 장기강도는 떨어져요. 장기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고 갔죠. 마라톤 뛰는데 처음에 너무 오후 회사에 열심히 뛰면 뒤에는 안 들어오죠. 뜨다가 열심히 뛰다가 또 병원차 타고 가는 분도 있죠. 그래서 장기강도는 떨어집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걸 쓰게 되면 당연히 열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발생열, 수화열은 발생하는 열은 수화열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화열이 많이 생기니까 당연히 잉여수분의 정발로 생기는 건조수축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균열도 어떻게 많이 생깁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큰 걸 쓰면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실 거 분말도가 큰 걸 쓰게 되면 중성화도 보통 우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풍화가 되기 쉽고 풍화되기가 쉽습니다. 풍화되기 쉽고 그리고 분말도가 큰 걸 쓰면 시공연도가 좋아져요. 시공연도가 그래서 이제 분말도가 크다는 건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세할수록 잘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실 때 목이 아플 때 드실 때 아플 때 미세한 걸 들어가죠. 굵은 걸음이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좋아진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분말도가 커지게 되면 이런 개념 간략히 정리를 해두십시오. 시험은 출제됐고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마지막에 언급된 건 이거예요. 분말도가 크면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되네요. 그 다음부터 실수해가지고 안 내고 있습니다. 답이 두 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말도 크다는 것은 입자가 작다는 건데 미세하다는 건데 착각해서 잘못 내가지고 그 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참고해 보면 시멘트 저장에 관련된 시방서 해놨어요.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두실 때 시멘트는 습기하고 차단을 해야 됩니다. 물하고는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도 습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습기하고 차단을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이것을 명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바닥에 바로 포대시멘트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0.3m 이상 이격시켜서 이 마루널 같은 데다가 바로 바닥에 바로 바닥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격시켜서 우리가 적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은 4번에 보시면 많이 쌓아놓으면 안 돼요. 눌리니까 그래서 보통 13포대 이하로 우리가 쌓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저장할 때는 13포대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때는 7포대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저장 중에 약간 굳은 시멘트는 사용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맞게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6분 온도가 높은 거 사용하면 돼. 그래서 50도 정도 이하 우리가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은 깨끗한 물을 쓰면 돼요. 사람이 먹는 물이 콘크리트에도 적합하다. 사람하고 콘크리트에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물은 깨끗한 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철근이 들어가는 철이나 철근이나 철근이나 들어가는 것은 바닷물은 철근 이런 걸 푸시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골제적인 측면에서 골제는 우리가 모래하고 작가를 골제라 했죠. 그래서 73페이지 골제는 천연 골제가 있고 인공 골제가 있다는 것이고 골제의 크기에 따라서 장골제 굵은 골제 나눠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골제는 모래가 장골제라 했죠. 모래가 장골제고 굵은 골제는 자갈을 우리가 굵은 골제라고 칭한 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정의해 나갔어요. 통과 아니냐 통과 그러면 5mm 채에 거의 다 남았던 다 나오면 5mm 채를 통과한 것은 장골제가 되겠죠. 남는 것이 굵은 골제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골제 선정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골제 선정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해드리면 골제는 사실상 이 개념 가지고 직접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골제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골제에서는 모래하고 자갈을 우리가 골제라 해서 골제에서는 보통 콘크리트 빔할 때 골제의 상태는 이 상태가 돼야 돼. 표면 건조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내부 포수 상태 이 상태 해야 돼.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그러면 골제가 있을 때 콘크리트 빔 골제가 있으면 안에는 물이 차 있어야 돼요. 내부 는 포수 상태 내부 는 포수 상태 표면 건조 해야 된다는 게 표면만 건조 표면 건조 내부 는 물 물이 꽉 차 있는 상태 가까운 상태 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고 그리고 골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시공 연도 골제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강자갈이 있어서 강에서 채취한 자갈을 강자갈이라고 해요. 그리고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 자갈이 깬 자갈이에요. 그러면 이 강자갈이 깬 자갈 깬 자갈을 쇠석 이라고 표현해요. 쇠석 그래서 강자갈이 깬 자갈보다 시공연도가 좋겠죠. 시공연도적인 측면은 자 시공연도는 쉽게 이것을 시공연도 라고 해요. 자 시공의 용이성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콘크리트 묽은 정도예요. 이것이 시공연도예요. 그래서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강자갈이 그런데 깬자갈이 사실상 이거 되겠죠. 표면이 깨다 보니까 그치래요. 그래서 부착력 이런 것은 깬자갈이 좋습니다. 그런데 시공연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요새는 공기연행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 돼 있는 게 현재 작가는 다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거입니다. 연속 입도 분포 해야 돼요. 연속 입도 분포 자 연속 입도 분포라는 것은 입도의 개념은 거기 용어 정리 해놔죠. 73페이지 골제의 대솔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를 입도라 켜요. 얼마나 혼합되어 있냐. 사람도 여러 사람이 혼합되어 있는 정도 입도 밀 도라 골제의 크기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속 입도 분포예요.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골제의 대소립이 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고 작게 대소립이 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속 입도 분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연속 입도 분포. 그래서 연속 입도 분포로 실적률 실제 골제가 차지하는 용적 비율이 실적률 공공률 뺀 것이 실적률 이에요. 그러면 연속 입도 분포 일대가 좋습니다. 연속 입도 분포 가 되면 콘크리트 강도 정가 돼요. 콘크리트 강도 정가 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강도 정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입도 분포 일대 시공 연도 가 좋아 지공 연도 가 좋아 집니다. 연속 입도 분포 이건 아직 출제를 안 했어요. 이거 두 개는 언급을 해서 시험 지문에 나왔어요. 정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골제 이 정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제 에서는 우리가 예를 해서 바닷 모래 회사를 사용할 수 있죠. 그때 염화 물량 너무 많으면 안 돼? 염화 물량 연소 이옴 양으로 따져 가지고 03 입니다. 03 이거 이하가 돼야 돼. 많아서 안 됩니다. 이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바닷 모래는 회사의 경우는 염분이 포함될 수 있죠. 철근을 부식시키는 거예요. 담수로 세척해서 일정 양 이하로 낮추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통 이겁니다. 골제는 다른 게 많이 섞여 있으면 불숭물이 섞여 있으면 벌리징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섞이지 않는 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74페이지에서 혼화재료가 나오죠. 혼화재료는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겠어요. 그래서 먼저 페이지 75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용어정리 혼화재료 해가지고 먼저 해놨죠.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시멘트 골제 물 이외의 재료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탓을 하기 전에 필요에 더 넣는 추가로 더 넣는 재료가 혼화재료가 되는 거예요. 혼화재료 그러면 그래서 이제 혼화재료는 두 가지 하겠죠. 혼화재 아이자 재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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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화재 약품재 재료재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혼화재는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요. 다량이에요.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은 혼화재료 라고 했죠. 그리고 혼화재 의자 재료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부피 적어서 부피 콘크리트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이 혼화재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료를 모두 고르세요. 이걸 고르 하겠죠. 의자 재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A재 유동화재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화재 중에서 대표 진기 A재 그래서 창고에 보면 A재 가 먼저 나오고 있죠. A재 이것은 공기 연행 제라고 해요. 공기 연행 제 공크리트 비빔시 넣게 되면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약품이 A재 공기 연행 제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약품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약품 그래서 현재는 깬자갈 세석을 쓸 수밖에 없다 겠죠. 그래서 공기 연행 절을 넣는 게 원칙 이에요. 자 그것만 제하고 고강도 콘크리트만 제외하고요. 공기 연행을 사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재는 그러면 왜 사용하기 A재를 사용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이것은 이 단위 자 이 단위 수량 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단위 콘크리트 1세제곱 에다 비밀할 때 사용되는 숫자 물 숫자 물의 양을 단위 수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위 수량 그래서 A재 사용하는 단위 수량 을 줄이면서 줄이면서 이 시공 연도 를 좋게 하겠으니 시공 연도 향상을 위해서 A재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면 물의 양은 줄였죠. 물의 양은 줄이면서도 시공 연도를 좋게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재 물을 적게 사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 적게 되죠. 그래서 시공 연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해놨죠. 그런데 물을 적게 사용하니까 벌리딩이 어떻게 감소가 되는 거죠. 벌리딩이란 것은 이겁니다. 벌리딩은요. 수분 상승 현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콘크리트 이렇게 탓을 했어요. 탓을 하면 무공기 밑에 깔아앉는 게 큰 것들이 신간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앉으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면서 이 갑이 물하고 콘크리트 표면 올라오는 거예요. 물하고 미세물질들이 물하고 미세물질들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위로 상승하는 거예요. 위로 상승 현상이 벌리딩이 있고 물을 적게 쓰니까 벌리딩이 어떻게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되고 물을 적게 했음으로써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우리가 증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4번 가지고 지문에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적게 했었으니까 단위 수향을 줄이면서 수밀성 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을 적게 했으니까 뭐가 됩니까 6번에 발령 수화 반응이 줄 거 아닙니까 수화 반응이 빠르게 많이 생길수록 발생하는 열은 많아진다. 수화 반응이 느리면 물이 적게 반응하면 수화율이 적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령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A제를 사용하면 공기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과 콘크리트 간에 부착 강도는 떨어져요. 부착 강도적인 측면은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부착 강도는 저하되요. 부착 강도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공기량이 적정 공기량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물은 적게 물은 줄였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증가되면 공격이 증가되니까 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보통 물은 줄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시공률이 좋게 해줬죠. 그러면 적정 공기량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는 4.5% 기준 잡습니다. 4.5% 에요. 4.5% 그래서 기준이 4.5% 가 적정 공기량이에요. 4.5% 전후가 적정 공기량 이면 적정 상태에서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는 강도가 커야 되니까 공기량을 줄여야 돼요. 3.5% 이하로 팍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에 혼화재의 저장하고 혼화재의 약품의 저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얘는 재료라 했죠. 얘는 약품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거기 혼화재는 재료니까 그 3번이 이렇게 나왔죠. 이혼화재 아이자 위에 지급시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왜 그러면 쉽게 헛같은 거나 재같은 거예요. 아주 입장 가능해요. 그래서 약이 아니죠. 얘는 약품이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는 비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간략히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75페이지 하단에 콘크리트 배합 관련돼서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